내일은 점차 맑아지면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 추분인 오늘 포항과 경주 곳곳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밤까지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게 개면서 높고 파란 가을 안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요.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더 빨리 선선해진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울진과 경주가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평소보다도 조금 더 선선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내일 아침 나가실 때는 얇은 외투 하나 챙기시고요. 평소보다 수분 섭취 더 자주 해 주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점점 구름의 양이 줄어들면서 오후가 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9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0.5에서 2m로 바닷길 이용하실 때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이번 주말 나들이 하시기에 참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